용찬우가 우울증은 없다고 떠들어대서 시끄럽습니다. 용찬우가 우울증에 대해 한 말들을 보면 그냥 정신나간 사람의 헛소리라고 보고 무시할 만합니다. 인터넷이 시끄러운 이유는 구독자가 20만명 넘는 유튜브 채널과 5만명 넘는 채널을 용찬우가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독자가 50만명 넘는 유익남 채널에 출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온갖 주제에 대해 엄청나게 건방 떨면서 헛소리를 나불댔으며 많은 사람들을 지독하게도 조롱했으며 그 와중에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용찬우 빼고 다들 우울증이 있다고 믿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용찬우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우울증 개념에 시비를 걸 생각입니다. 우울증의 존재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우선 우울증 개념을 정의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참고하는 DSM에서 정의한 우울증 개념이 기준이라면 우울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진단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울증 개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우울증이 존재한다는 말이 민망해질 수 있습니다. 열병을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는 것이라고 정의해봅시다. 그러면 열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꾀병도 아니고 10억을 지어준다고 금방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의한 열병 개념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대단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이것을 코로나19라는 변명과 비교해 봅시다. 코로나19는 일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정확한 명칭을 아는 일반인은 거의 없지만 이 바이러스가 질병의 원인입니다. 코로나19라는 개념은 이런 식으로 인과론에 바탕을 둔 개념입니다. 반면 제가 날림으로 정의한 열병 개념과 DSM에서 정의한 우울증 개념은 그런 만족스러운 인과론에 바탕을 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증상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에 불과합니다. 신체 의학에서 쓰이는 온갖 질병 개념들이 만족스러운 인과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심장 콩팥과 같은 눈에 보이는 기관에서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세포 소기관에 이르기까지 온갖 기관들의 존재와 기능과 구조에 대해 아주 많은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심장의 구조 중 어떤 측면이 피를 펌프질하는 심장의 기능에 어떤 식으로 봉사하는지 아주 많은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지식 덕분에 여러 심장 질환들을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설계한 전문가들은 온갖 부품들의 존재와 기능과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 덕분에 자동차 정비공은 고장난 자동차를 분해해서 살펴본 이후에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하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 대한 생리학적 지식이든 자동차에 대한 공학적 지식이든 물리학이나 화학의 환상적으로 만족스러운 인과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은 이런 면에서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지만 뇌 속에 있는 수많은 부품들의 존재와 기능과 구조에 대해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가리키는 명칭들도 인과론에 바탕을 두었다기보다는 증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정비나 신체의학에서는 어떤 부품의 어떤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혀내서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정신의학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아주 거칠게 말하자면 자동차 정비와 신체의학에서는 인과관계가 지배하는 반면 정신의학에서는 상관관계가 지배합니다. 제가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 단계에서 인과관계를 파헤칠 수 없다면 상관관계라도 파헤쳐야 합니다. 또한 각 부품들의 존재, 기능, 구조에 대한 지식의 바탕을 두고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면 그보다 훨씬 막연한 인과관계라도 발굴해야 합니다. 어쨌든 야심찬 과학자라면 정신의학이 자동차 정비나 신체의학의 경지에 오르도록 만들겠다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많은 진화심의학자들은 진화심의학이 이 꿈의 실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생리학에서 신체의 온갖 기관들의 존재, 기능, 구조를 만족스럽게 밝혀냈듯이 진화심의학에서는 뇌 속에 있는 수많은 부품들의 존재, 기능, 구조를 알아내려 합니다. 특히 선천적 심리기재들, 즉 진화한 심리기재들에 대해 알아내려 합니다. 진화심의학의 이런 목표가 충분히 달성된다면 열병과 같이 증상에 바탕을 둔 개념이 코로나19와 같이 인과론에 바탕을 둔 개념으로 대체되었듯이 DSM의 우울증과 같이 증상에 바탕을 둔 개념이 인과론에 바탕을 둔 어떤 개념으로 대체될 겁니다. 제가 앞에서 정의한 의미의 열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병명이 현대의학에서 사실상 쓰이지 않기 때문에 열병이란 것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현재의 우울증 개념이 만족스러운 인과론에 바탕을 둔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울증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의적 정의적 구멍 한글자막 by 한효정